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뚜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롯데 너는 수빈 롯데 이 시간은 롯데 롯데 와..잠깐만.. 와..기운이 세다.. 와..잠깐만..기운이 너무 세.. 웃기십니까? 와..잠깐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야..? 뭐야..? 뭔 소리야..? 혹시 계십니까? 뭐가 오는 것 같아.. 뭐야..? 이름이 써져 있는데.. 계세요..?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잠깐..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소리..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와..미치겠다.. 와..잠깐만.. 와..잠깐만.. 와..미치겠다.. 나오고 싶은데.. 와..이..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저기.. 혹시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뭘 어떻게 드리.. 뭔 소리야? 어디야..? 계십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진짜 잠깐이면 됩니다.. 아.. 잠깐만.. 진짜.. 있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뭐야..? 잠깐.. 잠시만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저거 어디에 계세요? 여성분이신거 같은데요..? 여성분이신거 같은데요..? 어..잠깐만.. 어..잠깐만.. 뭘..어떻게 해서 시작하면.. 어..? 소리.. 어딨어..? 잠깐만.. 야.. 잔거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방금..? 잠시만요.. 뭐라왔나..? 잠깐만.. 우리 집이 뭐라하지..? 죽여버리겠어.. 다시 뭐라 한건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제발.. 왕자님.. 우리 가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고 가서 얘기하시죠 어때요? 왕자님..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대화를 합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만 계십시오 우리 진짜 대화를 합시다 아셨죠? 왕자님..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대화를 합시다 대화를 합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만 계십시오 왕자님.. 화를 조금만 푸십시오 화를 조금만 푸십시오 아..잠깐만.. 숨이 안 쉬어져.. 숨으Air 잠시만.. 숨 빨간 거.. 숨이 안 쉬어.. 숨이.. 숨.. 갔어.. 숨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잠깐만.. 들어가야 진입 자체를 못하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여기서 심하니까 다른 곳으로 갈게요.. 숨이 막혀서 안될 것 같아요.. retrouve.. 4-0 1-2-2-3-2-3-4-b4-3-4-4-3-4-4-5-4-4-4-5-5-6-7-8-4-4-5-8-5-9-5-5-6-5-4-6-6-8-4-5-5-7-0-6-6-5-6-5-6-7-5-6-6-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